이 노래는 얼핏 진도알이랑 음기하고 비슷해요 왜냐하면 그 음들이 쓰였거든 이게 진도알이랑 음기하고 비슷한데 진도알이랑 음에 가락에다가 가사만 바꿔서 부른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도 부른다고 세간에서 말들을 합니다만 배워보시면 알겠지만 음개나 음 진행이 비슷하다 할지라도 식임이나 모든 것들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배우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세마취와 중무리 다 가능한데 삼산음발락 청촌해요 이수중분에 백노주로다 백노주로구나 까지만 세마취로 치시고 나머지는 중무리로 치셔야 편합니다 이걸 전부 다 세마취로 치면 시끄럽고 식임을 다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러니까 삼산음발락 시작 삼산음발락 청촌한 외이요 청초한 외이요 청초한 외이요 청청은 왜요 그렇지 달고 내려와야 되는 거야 본청에서 떠는 음으로 달고 내려와 왜요가 아닌가 왜요 달고 내려와야 돼요 왜요 그렇지 왜요 왜요 그렇지 이기수 중분에 백노축으로 오구나 백노축으로 오구나 삼산은 팔락 삼산은 팔락 청청은 왜요 청청은 왜요 청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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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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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허헌 허헌 그렇게 음을 만들어줘야 돼요 식임이 있어요 복잡한 식임이 있어요 그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청청 청청 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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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헌 허헌 왜요 이기기 수 정청 허헌 백노축으로 오구나 백노축으로 오구나 백노축으로 오구나 백노축으로 오구나 bleiben 흐헌 어 말려 어dat 미 깃국 고 너무 tan 고 고 아 고 김을 꼭 붙들고 아가니돈네 가느라 간다 내가 도라 간다 내가 도라 간다 내가 도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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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죽한들 아죽한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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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죽한들 이게 죽을 소녀 이게 죽을 소녀 자주 온다고 각새 소리 자주 온다고 각새 소리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하셔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어요